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85번부터 91번까지의 문장을 살펴보겠구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를 배웠잖아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대명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여기에 앞에 전치사가 붙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동일하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전치사가 이렇게 빠져나오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냥 주어동사 목적어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 또 뒤에는 주어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 공통분모 중에 하나를 대명사화 시켜서 그런데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기능이 있는 관계대명사화 시키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목적어와 이 다음 문장에서 얘와 하고 겹친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관계대명사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이것과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이 목적어랑 겹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꾸겠어요? 사람이면 후 또는 사물이면 위치 이렇게 바꾸겠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위치로 바꿔요. 그런데 위치로 바꾸면 이제 이 선행사 바로 뒤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어가 지금 사물이었는데 위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냥 혼자 안 가고 이 전치사를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냥 이 전치사와 위치가 뜻하는 그 선행사에를 찾아가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제가 85번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accept, 받아들였습니다. 뭘 받아들여요? The reality of the world죠? 세상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자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With which예요. With which인데 이 위치는 당연히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을 그렇죠? 그 세상을 우리는 be presented 받았다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원래는요? 원래는 we are presented 다음에 with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더 월드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문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요 월드하고 요 월드하고 겹치죠?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은 위치가 되는거지 사물이니까.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항상 선행사랑 붙어서 나오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월드 뒤에 요렇게 가는거죠? 그런데 이 위드도 원래 얘랑 붙어있었으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같이 가주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위드 위치가 된거에요. 예 그래서 표현 하나만 알아두시면은 be presented with라는 표현 이게 뭐에요? 원래는 이거였어요. 원래는 present a with b 였죠. 그래서 a에게 b를 주다의 뜻입니다. present가 여기에서는 그런데 이 수동태가 되니까 뭐가 돼요? a가 앞으로 가게 되어서 b presented with b가 되겠죠? a는 요 앞으로 가게 되고 그럼 뭐에요? a는 b를 받다가 되겠죠. 이땐 주다인데 수동태가 되니까 받다가 되는거지. 그래서 다시 보면요.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가 be presented 부여받은거죠. 되셨죠? 예 이게 여러분 영화 트루먼쇼 아시죠? 트루먼쇼 짐킬이 나오는거 예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도 한 이거 한 3번 본거 같아요. 옛날에 포레스트검프 한 10번 봤다 그랬죠? 트루먼쇼도 한 3번 5번 본거 같아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 한번 가볼게요. 86번 자 86번 no one can draw more out of things 예요. 자 그 다음에 컴마컴마는 삽입이죠? 예 거를 묶어줍니다. then he already knows 예요. 자 어떤 사람도 can draw 끌어낼 수 없어요. 더 많이 뭐로부터? out of things 어떤 사물로부터 이거는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things라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어떤 사람도 끌어낼 수 없어요. 컴마컴마 이따 해석하고 뭐보다? he already knows 그가 이미 아는 것보다 어떤 사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안다는 얘기에요. 모르는 걸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것에 그것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그냥 다시 확인하는 것 뿐이지 모르는 거를 우리가 끄잡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컴마컴마 사이에 보면 books included 이라고 있죠?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including books 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때는 뭐에요? 책을 포함하여에요. 여기서는 뭐야? 책이 포함되어지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including 다음에 뒤에 명사를 쓰던가 아니면 명사를 앞에 쓰고 included를 쓰던가 뜻은 같아요. 뭐뭇을 포함하여에요. 책을 포함하여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 사물로부터 여러가지 것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man has no ear for에요. 자 뭐뭇을 위한 귀가 없다죠? 뭐뭇을 위한 귀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른다에요. 모른다. 자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살펴봐야 되는데 도우즈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우즈 도우즈가 뭐에요? 뒤에서 이제 꾸며주는 거죠. 전체 관계대명사가 투 위치 익스피리언스 해즈기분 힘 노 억세스 에요. 자 이 문장도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어요? 투 위치가 뒤에 있었겠죠? 원래는 익스피리언스가 주어고 그리고 해즈기분이 동사 그리고 이 사형식 동사죠. V4 그러니까 이제 IO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가 되겠죠. 그냥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원래 문장은 익스 펴면 다음에 해즈 기분 힘 노 억세스 하고서 이 투 위치가 뒤로 가야겠죠. 투하고 위치는 뭐였어요? 도우즈였죠. 앞에 있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문장이 해석하면 뭡니까? 경험이 그에게 뭘 안 줬어요. 접근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들에 그것들에 즉 경험이 도우즈 이거에 접근 권한을 주지 않았던 바로 그것들이야.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이 접근 권한을 주지 않았던 것들을 모른다는 얘기죠. 즉 이게 무슨 말이야? 경험해 보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거지 경험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접근 권한을 주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 그죠? 네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즉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조금 헷갈려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반복해서 하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지 않았던 바로 그것들 그죠? 네 그것들에 대한 귀가 없다. 즉 그것들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자기가 아는 것만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7번입니다. 잘 구성된 책이 뭐예요? is a magic carpet 와 같대요. magic carpet 인데 뒤에 또 보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세로 나와있죠? on which we are walked to a world 까지 먼저 끊어서 해석하면 자 이것도요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습니까? 그 카페트 위에죠? 그러니까 we are walked to a world 다음에 이 온 위치가 뒤에 오겠죠? 더 카페트였죠?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 카페트랑 이 카페트가 겹치니까 얘를 위치로 바꾸고 온 위치 앞으로 당긴 거죠. 자 워프트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거는 바람 있잖아요. 바람 같은데 바람 같은데 둥실둥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a to b 에요. a를 둥실둥실 바람 같은데 실어서 날라갖고 b로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가게 되니까 a는 어떻게 됩니까? 이동되어지는 거죠. 어디로? b로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동되어지는 거죠. 세상으로. 그쵸? 뭐를 타고? 카페트를 타고. 그러한 매직 카페트라는 거예요. 뭐가? 잘 구성된 책이. 그러니까 책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한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마치 우리가 요술 양탄자를 타고서 이렇게 이동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이동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인지 뒤에서 관계 대명사가 꾸며주죠.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in any other way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세상 으로 우리를 이동시켜준대요. 그 카페트 위에서 바로 그 카페트가 잘 구성된 책이다. 예 88번입니다. 자 딥조예요. 딥조예요. 깊은 기쁨이죠. 즉 위 테이크 뒤에서 꾸며주죠. 우리가 취하는 깊은 기쁨이죠. 근데 그 깊은 기쁨 우리가 취하는 깊은 기쁨은 뭐 할 때 이루어집니까? in the company people이라는 말 알아 두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뭐뭐와 함께 있을 때 정도로 여러분 알아 두셔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취하는 그러한 깊은 기쁨은 그러한 깊은 기쁨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with whom we have just recently fallen까지죠. fallen in love까지죠. 자 이거는요 원래는 fall in love with죠.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할 때 fall in love with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써야겠다. fall in love with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할 때 요 누구누구가 people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간 거예요. 이것도 with whom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취하는 깊은 기쁨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have just recently fallen in love죠. 최근에 막 사랑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최근에 막 사랑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취하는 깊은 기쁨은 여기까지가 주언 거야. 그럼 동사가 뭐예요? 이즈죠. 이즈. 그것이 undisguisable. 일단 어는 부정적도 없는데 disguis하게 되면 변장이죠. 변장할 수 있는이지 여기까지만 하게 되고 그런데 어는 이게 변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변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기뻐. 그렇죠? 얼굴도 막 실실 웃고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것처럼 그러한 아주 강력한 기쁨은 즐거움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89번 갑니다. 자 동명사 주어네요. Thinking you know 너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 When in fact you don't know 가 생각돼 있죠. 여기 no 네가 사실은 알지 못할 때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죠? 예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 이게 네가 사실은 알지 못할 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is a fatal mistake 그렇죠? fatal이 뭐예요? 치명적인이죠. 치명적인 치명적인 실수이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실수는 또 뭐예요? to which we are all flown 이죠. 자 이거 원래 문장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we are all flown to 뭐 미스테이크 이수로 봤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be flown to 가 뭐예요? 투부정사 아니네요. 이거 전지사예요. be flown to 가 뭐죠? 뭐 하기 쉽다 에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입니다.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다시 이제 보시면은 사실 네가 알지 못할 때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치명적인 실수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모두 하는 하기 쉽다. 또는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사실 네가 알지 못할 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인데 그런데 to which 그것을 우리 모두는 하기 쉽다. 하는 경향이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friendship이라는 거 우정이죠. 우정이라는 것은 is a word 에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The very sight of which 에요. 자 이거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라기보다도 얘는 원래는 이제 사물 소유격 인데 일단 한번 풀어서 생각해보면 이 문장을 원래 문장이 뭐였겠어요? 원래 문장은 더 very sight 오브 위치인데 위치가 뭘 받는 거예요? 워드 받는 거죠? 더 워드 인 프린트 그리고 makes the heart warm 자 일단 주어죠 여기까지가 주어 어떻게 해석해요? 그 단어가 즉 프린트 되어져 있는 그 단어가 단어를 또 very sight 오브 보는 거죠 보는 것 즉 봄은 프린트 되어져 있는 그 단어를 보는 것은 이 very 는 형형사로 쓸 때는 바로 그죠? 그래서 프린트 되어져 있는 그 단어를 우리가 보는 것은 그죠? 만든다 뭘 만듭니까?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따뜻하게 만든다 목적어 보죠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되어있는 그 단어 즉 그 단어가 뭐예요? 우정이라는 단어죠? 프린트 되어있는 우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로 볼 때 그죠? 그럴 때 마음은 따뜻해진다 예 그 다음에 91번 자 안전이죠 그리고 행복입니다 뭐에? 사회의 안전과 행복이 이게 동사죠 뭐예요? 더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뭡니까? 목표죠 목표 목표입니다 근데 어떤 목표예요? 앳 위치네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올 폴리티컬 인스튜션 모든 정치기관이 에임이 이 앳에 걸리는 거죠 에임 앳이라는 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죠 뭐뭇을 목표로 하다죠 즉 모든 정치기관이 에임 앳 위치니까 에임 앳 위치 목표로 하는 바로 그 목표예요 그죠? 모든 정치기관이 목표로 하는 그 목표 그리고 또 이 앳 위치 투 위치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앳 위치 올 폴리티컬 인스튜션 에임 이랑 투 위치 올 서치 인스튜션 머스피 세크리파이 세크리파이스 이게 오브젝트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보시면 모든 그러한 기관이 머스피 비 세크리파이스 다음에 여기에 지금 투 위치가 돼 있는 거죠 예 바로 이 비 세크리 자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세크리파이스 는요 원래 A 투 비 에요 A를 A를 B에다가 희생시키다 이거는 그죠? 근데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앞으로 오고 B 세크리파이스 투 비죠 그럼 뭐예요? A는 B의 희생 되다가 되겠죠 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그러한 기관들이 바로 희생되어져야만 하는 뭐에? 투 위치 그 목표에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사회의 안전과 행복은 바로 목표인데 어떤 목표예요? 모든 정치기관이 목적하는 바로 그 목표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기관들이 희생되어져야 할 그러한 목표다 아 그렇죠 예 아무튼 복습하실 때는요 다시 한번 문장을 정직하게 해석해 보시고 그리고 요정도 문장은 짧으니까 암기하심으로써 여러분들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편안한 밤 되세요 껍질을 beeld